며칠전에 상추, 저번주에 상추 심었는데요. 적상추입니다. 많이 좀 자랐네요. 적상추가 적상추를 많이 심었구요. 좀 전에 오크가 맛있더라구요. 오크가 되게 크고, 상추쌈처럼 먹을 수 있는데, 되게 아삭아삭하니 되게 맛있어요.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이 오크를 반드시 심으시기 바랍니다. 이 오크는 엄청 맛있어요. 아삭아삭하니 된장에 쌈 싸먹어도 그냥 맛있고. 여기 아직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. 여기는 일단 상추는 금방금방 자라니까, 이제 상추 자라면서 따먹고, 그 다음에 이제 고추랑 오이랑 그리고 가지도 있고, 깻잎이 또 잘 자라더라구요. 깻잎 따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그래서 지금 텃밭, 우선은 상추를 좀 심어봤습니다. 또 어느정도 자라는거 보고,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주변에 텃밭들 있는데, 아직 많이는 안 심었어요. 또 나중에 영상 올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